안전사고가 잦은 여수 석유화학산단에 소방출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. 기존에 출동하는 데 30분 가까이 걸렸는데 출동 시간이 5분 내외로 크게 줄어들어 안전사고를 더 빨리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. 화재 출동 지령이 떨어지자 소방관들이 신속히 달려나갑니다. 곧 상황실 모니터에는 출동 장소와 신고 내용이 뜹니다. 4인 1조 한 팀으로 움직이며 소방차 2대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. 산단에 119 출장소가 생기면서 30분 가까이 걸리던 출동 시간이 5분 내외로 크게 단축됐습니다. 산단 내 여러 공장들이 위치해 있어 가스 누출 사고를 비롯한 공장 환자가 많습니다. 기존보다는 한 15분 정도 거리상 가까워져서... 이번에 설치된 119 출장소에선 산단 업체와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공장에서 나오는 기름을 따로 저장하는 5개 탱크를 만들려면 소방의 인허가가 필요한데 가까운 출장소에선 이 업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민원 보러 좀 멀리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소모가 좀 많았거든요. 여기 출장소가 개소하고 나니까 접근성이 더 편해졌습니다. 올해 초 임시 개소했던 여수산단의 119 출장소가 정식 개청했습니다. 현장팀과 민원팀이 한 청사에 있는 산단 특화 출장소입니다. 재난사고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입주 기업의 민원 처리도 빨라졌습니다. 산업단지 내 전문대응 부서가 위치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도착과 사고 정보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. 소방은 육상재난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더 안전한 산단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. 최근 3년간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82건. 인명피해나 중대재해로 이어진 경우도 많아 신속한 소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여수산단 한가운데에 119 출장소가 개청하면서 화학고란 5명이 붙은 산단이 안전한 산단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 강주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